자, 우리 앉아주세요. 자, 우리 김상호 원장님. 네, 잠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잠은 이렇게 코에 있는 데까지 하나, 코에다, 이 정도도.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여서 너무 제가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마 그 덕분에 제가 신나는 방향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기 저 우리 가장 나이 어린 김용진 박사가 계신데 이 분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. 또 옛날에 고혜성 쇼에서도 앞서 보니 뒤서 보니 강연을 했었고 또 공중학상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행복률에서도 이렇게 지난번에 강연하셨거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인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한 분하고 인연을 가지고서 또 여러분하고 다시 맞춰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비행기라고 헌대사를 제기했습니다. 비행기는 다 아시겠지만 비전을 가지고 그렇죠? 행동을 실천해 옮기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비행기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나 알죠. 날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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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비행기! 날아라!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